안녕하세요 셀트리온 주주 여러분 월요일 머니투데이 김훈남 기자께서 김부겸 총리 코로나19 국산 항체치료제 적극 과령 다 또다시 국산 항체치료제라는 말을 썼어요 셀트리온의 항체치료제라고 타이틀을 뽑아도 되는데 머니투데이에서 타이틀을 국산 항체치료제라고 뽑았습니다 어 그래도 이제 우리가 우리 셀트리온 주주들은 잘 알죠 셀트리온의 레키로나 항체치료제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 일요일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최대 확진자가 오늘 발표가 됐죠 이제 3000명을 넘어 4000명 5000명 오늘부터 초 중 고 유치원까지 전면 등교를 했기 때문에 이 확진자 수는 시간이 갈수록 더 늘어날 수밖에 없구요 뒤늦게라도 정부가 항체치료제를 적극 활용하는 데 대해서는 셀트리온 소액 투자자로서 아주 두손 들어 환영하는 바입니다 내용 같이 한번 볼게요 정부가 코로나19 국산 항체치료제를 적극 활용키로 방침을 세웠다 현재 코로나19에 대한 국산 항체치료제로는 셀트리온이 개발한 레키로나가 있다 여기서 나오네요 셀트리온이 개발한 레키로나가 있다 김부겸 총리는 22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주례 회동을 갖고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 신속도입과 국산 항체치료제 적극 활용 방안 등을 보고했다 국산 항체치료제 적극 활용 방안 이거를 셀트리온이라고 왜 정부 관계자들은 지금도 말을 못할까요 왜 화이자 워크도 다 외국산 치료제라고 하죠 속상합니다 그래도 항체치료제는 많이 쓰여져서 한 명의 무고한 생명이라도 없도록 그렇게 처방이 많이 됐으면 좋겠어요 국무총리실에서 따르면 김 총리는 고령층 중심으로 위중증 환자 발생을 최단 억제하기 위해 머크와 화이자 경구치료제를 조기 도입할 것이라며 국산 항체 치료제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보고했다 국산 항체 치료제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진행한 국민과의 대화에서 코로나19 치료제 도입 시기를 묻는 질문에 40만 명분에 대해 구매를 계약했다며 내년 2월에 국내에 들어오는 등 완전한 일상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부겸 총리는 또 수도권을 중심으로 60대 이상과 청소년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중증 환자 증가로 수도권 병상 가동률이 급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 확산의 조기 환정을 위해 고령층과 고위험시설 등을 대상으로 추가 접종에 속도를 내고 중증 환자 증가에 대비한 추가 병상 확보에도 충력을 다할 방침이다 수도권 지역에는 군의관을 추가 지원하는 등 인력 충원 대책도 보고했다 김 총리는 요양병원 등 고위험시설에 대해서는 보건소별 신속 대응팀을 구성해 찾아가는 접종을 하고 개별 거주자 등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주민센터 이 통반장까지 참여하는 체계를 갖춰 총력 대응하겠다며 낮은 청소년의 백신 접종률을 고려해 접종을 적극적으로 권고하고 청소년 이용이 잦은 노래 연습장과 대응 공연장에 대해 방역패스 적용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여러분 우리는 일찌감치 알았죠 결국에 위드 코로나는 무엇이었죠? 셀트리온 돈방석입니다 뒤늦게라도 김부겸 국무초리께서 셀트리온 항체 치료제 적극 활용 방안 등을 보고한 것에 대해서 아주 환영합니다 오늘 9시 라이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